대전시가 장애인의 기능 수준 향상과 전문 기능인으로서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2019년도 대전장애인 기능 경기 대회를 개최했습니다. 이번 대회는 199명이 참가하며 시각 디자인과 바리스타, 레저 그림 등 22개 직종으로 진행됩니다. 금상 수상자에게는 오는 9월 전국 장애인 기능 경기 대회 참가 자격이 부여되고 그 외 입상자에게는 해당 직종별 기능사 실기시험 면제와 함께 상금이 지급됩니다.